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죄의 영향력 안에 살게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며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죄사함을 받고 사망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가운데의 오늘 말씀은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례를 추레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에 정착하면서 살다가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의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되었기에 전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짊어진 어려운 노동으로 하여금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마치 죄의 영향력 안에 살면서 지금의 상황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마귀의 종 바로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니 그 안에서 탈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이 바로왕과 같은 그 영향력 안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바로는 누구입니까?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바로는 누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우리는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드십니다. 이 종사리로부터의 구출 이야기, 이것이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이 세례와 비슷한 부분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에서 종사리를 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죄의 영향력 안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종사리하던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 모세를 통해 광야로 나아가 결국에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로부터 종사리하던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다가 영적인 가난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한 교회의 일원으로 예속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죄에게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홍해를 만났을 때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목이 말랐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의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자였다라는 사실 앞에 죄성을 가진 사람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과거의 죄의 종로를 타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맞지만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다시 죄의 종로를 타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에 사도바오는 이렇게 말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 큰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세례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받고 있지는 않는가입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받을 때 침례탕이라고 해서 흰옷을 입히고 세 번 물에 잠기는 예식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다시 말하면 세례란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나의 모든 죄들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때를 다시 한번 추억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날마 날마 사모할 것은 주님 매일같이 나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날마다 날마다 내 안에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본능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천국에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모든 죄들을 청산하십시오. 오늘 이후로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죄들을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새출발하세요. 예수 그리스와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시 새 생명 가운데에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과거의 죄지였던 나의 모습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께서 주시는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다시 세례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또한 날마는 날마다 그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십자가의 보율로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롬은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유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각 교구의 목회자와 리더들을 성령으로 붙들여 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2019년 단기 성교팀을 모집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성교가 되게 하소서 25일부터 27일 싱크 겨울 수련회 중등다위 동계 수련회 26일에서 27일 소년 요새 겨울 수련회 각 보수의 수련회를 통하여 보금으로 보장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소서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서울질리지방의 여전두연 앞에 권사진 앞에 오늘 정기청회가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소서라고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개인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오 주님 앞에 남아와 우리의 우리의 신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갇혀있으시오 주님 앞에 갇혀있으시오 주님 앞에 갇혀있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성도를 기억하시오 주님 앞에 남아가도록 내 말에 남아가도록 성도들이 들어왔으시오 나의 힘과 변함도록 나의 과가의 성도를 당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갇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갇혀있으시오